많이 있다가 물을 두고 밟는 것처럼 노래하시고 또 주희준 선생님은 항상 입을 보면 이렇게 안 이렇게 우리 삐뚤어 해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폼으로 그분들의 노래를 한 번씩 내가 못하면 한 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뜨거운 박수 쳐주면 멋지게 더 올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